바로 시작할게요. 함수의 최대 최소값은 우리가 큰 아우토라인에서 보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형태가 아닌 최대 최소는 선술기야를 가지고 그렇게 최대 최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있었지 고등학교 과정에서 최대 최소 문제는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2차 함수 선술기야 그 다음에 3차 함수 이상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3차 함수 이상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은 반드시 닫힌 구간에서 그렇죠?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가지려면 반드시 닫힌 구간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양 끝값과 극대값 극소값에서 최대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양 끝이 닫힌 구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대값 최소값 그래도 가질 수도 있죠. 그렇죠? 반드시 갖는다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일반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래프 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을까 생각은 되어지고 넘어갈게요. 그냥 최대 최소는 실질적으로 도형 문제는 한 문제는 거의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도형이 아닌 문제는 사실 뭐 크게 이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니까는 풀이법만 여러분도 좀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471번이네요. 한번 잠깐 볼게요. 선생님 말로만 할게요. 자 471 다친 구간에서 다친 구간이죠. 다친 구간 함수 얘가 여기서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미지수가 지금 A하고 B하고 두 개잖아. 그치? 미지수가 두 개인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두 개가 있잖아. 그렇지? 두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A값 B값은 뭐 할 수 있어?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쵸? 해결할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최대값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양 끝값과 어디에서 극대값에서 뭐 할 수가 있겠어? 나올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보죠. 그렇게 해서 그냥 구하시면 된다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우리는 지금 얘가 지금 플라임이잖아. 그렇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1이 얘들아 뭐가 되는 거니? 변곡점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 안 그래? 변곡점이니까 여기는 1을 이용해서 누구는 구할 수가 있겠어? A는 구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두 번 미분한 X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게 하는 A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A를 우리가 많이 구했다고 친다면 여기는 1을 이용해서 이제 뭐 할 수가 있겠어?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여기 있는 2는 지금 바로 뭐니? 뭐 플라잉값이 2가 되는 거니까 뭐 극소값이고 어쨌든 F플라임 2가 0이 된다 해서 조건 하나는 어쨌든 내가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Fx의 극대값이 지금 5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극대값은 미리 알다시피 내려가는 쪽이 극대값이죠. 그러니까는 F플라임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F플라임 0 이퀄 0 그 다음에 F0은 5 다시 한번 정리하면 F0은 5가 되고 C가 5네요. 바로 F플라임 0은 0 F플라임 2도 0 이렇게 뭐 세 가지 조건을 이용하면 A, B, C는 뭐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긴 하겠네. 그쵸? 물론 여기다가 우리는 F더블플라임 1이 0이 된다 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뭐 구할 수 있고 A값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고 한 다음에 뭐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단순한 계산 문제입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72번 문제 볼게요. 닫힌 구간에서 Fx의 절대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largemn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뭐 어쨌든 미지수가 없으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는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여기 지금 미지수가 없으니까 함수 뭐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는 건 충분히 그릴 수 있으니까 맞지? 그러면은 어쨌든 뭐 최대값, 최소값은 최소값은 당연히 뭐 안 봐도 비디오다. 그치? 꺾어 올린 거잖아. 꺾어 올렸으면 최소값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최소값은 0이겠지 뭐 아닌가요? 최소값을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다. 그치? 아니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꺾어 올렸잖아. 꺾어 올리면 최소값은 당연히 0이겠지. 그쵸? 그리고 최대값은 어쨌든 뭐 극대, 극소에서 나오는 값과 양 끝값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다음 문제 볼게요. 2번 얘도 변형 문제하고 발전 문제 잠깐 보고 넘어가면 474번입니다. 1,4에서 삼차함수가 있고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렇게 얘기했고 최대값, 최소값의 뭐가 합이 이제 20이라고 했네요. 어. 최대값, 최소값은 얘들아 어떻게 해서 나올 수가 있을까? 당연히 A를 끼고 나올 수밖에 없겠지. 어. 뭐 쉽게 말하면 F1,9에 보시고 F4,9에 보시고 그 다음에 극대, 극소는 사실은 뭐 A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치? 해보시면은 이게 이제 뭐 0하고 2에서 극대, 극소가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거든. 0하고 2에서 나오는데 0은 여기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니까 F2 자 이렇게 3개의 값을 하면 여기에 F1이 뭐 A-2가 되고요. F4는 A 더하기 16이 되고요. A2는 뭐 A-4가 된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뭐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인 거는 뭐 다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렇게 되면 뭐 A가 구하는 거는 무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도 기본 문제도 그냥 그쵸? 금방 충분히 읽히죠. 자 다음 문제 이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0이다.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소값이나 최대값은 누구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상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왜이냐면은 최대값, 최소값은 양 끝값하고 누구? 극대, 극소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극대, 극소의 X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상수항은 의미가 없지. 왜? 한번 미분을 하게 되면 상수항은 어차피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양 끝값과 극대, 극소의 X값 4개를 집어넣어 봐서 A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지. 그런데 그중에 가장 작은 거를 이용해서 A값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최대값까지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네요. 자, 475번 이따가 뒤쪽에 조금 설명할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좀 자세히 해줄게. 양수 A에 대해서 자, 얘가 닫힌 구간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네. 최대값을 M, 최소값을 27분의 14 라고 했다. A 더하기 M 사실 얘도 지금 이제 우리 입장이 약간 어떤 입장이냐면 미지수가 좀 뭔가 사실 미지수는 하나야. 그치? 미지수는 하나고 근데 이제 그 미지수가 여러 군데 쓰이다 보니까 느낌이 살짝 조금 쒸한 느낌이지 결국에는 조건 나에게 최소값이 27분의 14 라고 나에게 줬으니까 풀던 방식 그대로 그냥 풀어버리시면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 A가 지금 2차에 이것 좀 어 2차에 1차에 이렇게 다 A가 이제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뭔가 X값을 깔끔하게 구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쌤이 얘나 잠깐 한번 풀어줘 볼게요 일단은 양 끝감은 어쨌든 얘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그치? 그럼 뭐 해야 돼? 일단 해보자 F 자, 플라임 X부터 한번 해보시면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제곱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얼마를 집어넣으면 될까요? 일단은 얘가 얘가 인수분해가 지금 좀 돼야 되잖아 그치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지 얘가 뭐 미지수가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제 조금 얘는 어차피 AA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얘는 그리고 3X하고 X로 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 3X 보시고 그러면 얘가 이제 플러스 2A가 되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A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X는 3분의 A하고 X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닫힌 구간에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A는 일단 양수라는 의미겠지 아 양수 이라고 써있네 어 그치 어 우리가 이제 구간 표시할 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표시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작은 거에서 큰 거를 표시하는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니까 A가 만약에 음수라면 당연히 양수 음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되겠지 A는 양수야 맞죠 그러면 A가 양수니까 얘가 그러면 음수가 되고 얘는 그대로 양수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쪽에서 극대 극소를 갖는 거고 그래서 그래프를 선생님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여기 있는 친구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X 이콜 마이너스 A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3분의 A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됐어요 자 지금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라고 했잖아 그러면 A가 도대체 어디일까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미 뭘 배웠어 얘들아 비리를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그냥 굳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예요 3분의 4 죠 3분의 4면 여기까지가 뭐가 돼야 3분의 2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1대 2일 거 아니야 비리관계 그쵸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X 이콜 A라는 뭐 할 수 있어 알 수가 있겠지 되겠어요 변곡점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 다 같아야 되니까 이만큼이 3분의 4 그러면 얘는 3분의 2 2이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A하고 A가 그런 쪽으로 여기에서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최대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A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3분의 A를 집어넣을 때 이해가 나와야 되겠네 됐습니까 계산만 조금 지저분할 수는 있겠네요 3분의 A니까 그래서 3분의 A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값이 3분의 A가 집어넣으니까 A에 관한 어떤 식이 될 것이고 걔가 27분의 14가 되는 A값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겠지 계산이니까 연습해보세요 그렇게 구하면 A값 2가 나옵니다 A값 2가 나오니까 그러면 최대값은 당연히 A2 집어넣어 준 다음에 여기가 A가 2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가지고 마무리하시면 최대값 구할 수가 있겠지 비례관계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많이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딱 펴서 마이너스 A하고 A가 함수값이 같다는 거 내가 딱 알아버리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 확실하게 구보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72쪽 273쪽 274쪽 275쪽 까지 해가지고 최대 최소의 활용 이라 그래가지고 거리 거리는 뭐지 1차원 적인 거지 넓이 2차원 적인 거 거리 곱하기 거리 길이 곱하기 길이가 넓이니까 굽히는 뭐지 거리 곱하기 거리 곱하기 거리 개념 이 대기 그치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활용문제라고 나왔는데 그냥 이거를 몽뚱 그려서 얘들아 이 문제들은 결국에는 뭐니 그냥 한 문자 에 관한 3차 식 을 만들면 된다 생각하시면 그냥 거의 끝나요 그냥 한 문자 에 대한 3차 식 또는 4차 식 까지도 될 수 있긴 하겠지 어쨌든 한 문자 에 대해서 정리만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익힘 문제 3번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제 너희들 문제는 273번 아니면 275번 274 5번 3번 4번 5번 에 익힘 문제가 사실은 가장 학교 기출론 많이 나오는 문제들 이에요 273 쪽 에 이런 문제 넓이 그 다음에 274 쪽 부피 275 쪽 부피 근데 그냥 부피가 나오려면 275 쪽 에 있는 그 원 불 안에 있는 원 기둥 부피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어 그런데 의외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이런 것들 차라리 익힘 문제 3번 어려워 하는 경향 들이 사실은 있어요 학생 들이 어 그래서 쌤 이해를 조금 풀어주면 한번 봅시다 얘는 자 오른쪽 그림 과 같이 x축 위에 처음에 여기 3,0 정해져 있는 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p 라는 점은 당연히 내가 어떤 미지수를 써서 구할 거잖아 그렇지 a를 만약에 쓰겠다 a 쓰든 p 쓰든 t 쓰든 k 쓰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얘를 갖다가 a 라고 쓰면 당연히 a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xy 를 써줘야 되겠지 그럴 때 거리 를 를 를 를 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 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l 이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루트 하시면 되고요 그냥 여기 있는 3,0 이라는 점과 a,a 제곱 이라는 두 점이 있어 그치 그냥 흑사의 거리 이니까 그러면 a 에서 3을 빼니까 뭐가 되겠어 a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될 것 이고 그 다음에 a 제곱 에서 0을 뺀 다음에 제곱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연스럽게 a 4제곱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것만 눈에 들어오면 된다고 얘가 결론적으로 얘가 뭐라는 얘기지 a 에 관한 4차식 이라는 얘기지 4차식 그치 그러면 루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야 루트 큰 신경 쓰지 말고요 안에 있는 값의 최소값을 내가 구하고 나면 거기다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어차피 양수만 되면 상관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쭉 정리 하면 해보면 그냥 f a 라고 보면 a 4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6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지 이런식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항상 이런 문제들은 지금 이게 a 잖아 그치 이게 a 될 것 이고 오른쪽 같은 p 와의 거리 인데 p 라는 점은 실제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 얘가 이쪽에 와서 p가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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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은 없잖아 그치 p가 일사분면에 있다 그런 말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a의 어떤 범위가 제한이 있겠어 없겠어 제한이 없겠지 제한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차함수는 어쨌든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무조건 뭐는 있으니까 최소는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굳이 어떤 a의 범위를 제한시키지 않더라도 최적 값을 물어보면 모르겠지만 최소 값을 물어봤을 때는 굳이 a의 범위를 정해주지 않도 상관 없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까지만 구하고 나면 앞에서 풀었던 단순한 문제들하고 무슨 문제야 똑같은 문제가 되겠지 그냥 이거 플라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 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프 결론적으로 어디서 이걸 갖냐 이게 문제가 되겠지 그치 어 이렇게 해서 뭐 그냥 답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77도 원하고 살짝 연관되어 있는 있으니까 이거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위를 움직이는 점 피가 있고요 이렇게 있다 자 선분 PQ 길이의 최소 값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거든 어 니네 예전에 이런거 기억나니 얘들아 원이 이렇게 있어 그치 원이 이렇게 있고 어떤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 점 그러면 이 점에서 원까지 최소 거리는 사실 뭐 이렇게 봤을 때 뭐 얘 일지 뭐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얘 일지 뭐 얘 일지 잘 몰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구했냐면 원의 중심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한 거지 이 거리를 우리가 L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기에서 뭐를 뺐어 R을 뺀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 버리면 어쨌든 이 길이에서 R을 뺀 어쨌든 여기를 만났을 때 이 친구가 뭐가 되겠어 최소한의 거리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최대의 길이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L에다가 여기 있는 R을 더한 값이 바로 뭐가 돼 최대의 길이가 된다 라고 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겠죠 있죠 어 그러니까 이 내용을 똑같이 뭐하는 것뿐이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지금 여기는 이 익힌 문제하고 익힌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똑같아요 근데 얘는 다만 원만 등장을 시켜가지고 아까 우리가 그 부분만 조금 더 뭐한 것뿐이야 조금 더 까딱스럽게 그렇게 한 것뿐이지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해야 되겠어 필요한 점을 똑같이 어떻게 놉니까 어 a, a제곱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얘는 뭐 3,0이니까 그치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얘를 갖다가 당장 q라는 점을 갖다가 내가 얼마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얘를 신경쓸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r이 r이라고 한번 해보면 r은 3,0이 되겠지 이해 되겠죠 그러면 나는 pq 길이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겠다는 얘기야 p,r의 미니몸에서 그렇지 반지름을 뺀 걸로 나는 뭐하겠다 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해 되셨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pq의 길이를 나는 구하는 게 아니고 p,r의 길이를 내가 지금 뭐하는 거야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p,r의 길이를 구하는 거는 위에서 구한 문제하고 전혀 뭐 다를 게 없는 문제가 되겠지 이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만 조심해 주면 돼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를 구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반지름이 지금 얼마니 이게 반지름 제곱인 거는 다 기억나시죠 반지름 1이잖아 그러니까 답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이해가 루트 5인가 보지 그렇지 그래서 반지름을 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됐어요 그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하시면 똑같은 문제야 근데 의외로 이런 걸 상당히 조금 더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죠 선생님 방금 설명해 그 원 어쨌든 위에 있는 점하고의 최대 최소가 그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78번 문제 한번 보면 0,0이 있고 10,0이 있는 두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점 p가 이거 위를 움직일 때 뭐 이렇게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뭐니 얘들아 그냥 익힘 문제 3번은 p a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나만 했는데 얘는 그냥 op a p 해가지고 뭐한 것 뿐이야 그냥 두 개 구해서 더하라 그 뜻이야 그냥 그러니까 한번 계산할 거를 너는 몇 번 해라 그냥 두 번 계산해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니면 이제 op의 식이 있겠지 op의 식 그리고 ap의 식이 있겠지 그 식을 각각 구해가지고 더해서 하면 되는데 잠깐만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p라는 점의 좌표를 내가 뭐라고 넣으면 되겠어요 얘들아 어 여긴 뭐 지금 스몰 a가 없으니까 a라고 두시면 a제곱 플러스 이렇게 넣을 수는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하는 거니 op 자 제곱이 뭔지 이렇게 그 다음에 ap의 제곱이 뭔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럼 op라는 거는 그냥 이거 제곱이잖아 그치 어 이거 제곱이니까 뭐 a제곱 더하기 a4제곱 2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곱이니까 루트가 없어지겠죠 자연스럽게 얘는 ap제곱은 a가 이거니까 a-10제곱이네요 그냥 바로 써버릴게요 a제곱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20a 플러스 100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0이니까 그냥 얘가 그대로 그대로 나오겠죠 이거의 제곱이 되니까 a4제곱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op제곱 또하기 ap제곱 이라는 건 op가 이거 이거 어차피 얘네 둘 다 그냥 a에 관한 식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따로 구하고 이거를 따로 구해가지고 더할 필요 없이 이거 두 개를 모아보면 하나의 식으로 묶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하나의 식을 fa라고 한다면 여기 a4개 있고 a4개 있으니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네 2a4개 compra 버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그냥 이거에 뭘 구하라는 거야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이잖아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플라임 값 구해 가지고 이해되시죠? 4차 함수니까 뭐 이런식의 상황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제 플라임이 0이 되는 A 값을 빨리 구하셔가지고 그 친구만 대입해 주면 되는데 F1이 답이 되고요 1을 넣어보면은 90이라는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정도로 뭐 거리는 마무리 해도 되겠죠 자 이제 중요한 넓이로 한번 가볼게요 자 넓이에서 이 익힘 실제는 너희들 교과서에는 479번이나 480번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Y축 대칭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해요 알겠죠? 그런데 익힘 문제 4번처럼 이렇게 Y축 대칭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거든 어 그러면 이게 이제 Y축 그 Y축 대칭일 때는 좌표를 잡을 때 내가 조금 편하지 그냥 왜 일단은 식이 간단하니까 그치? 어 그런데 Y축 대칭이 아니면 일단은 좌표들이 다 ABCD가 다 조금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잡혀져 그렇기 때문에 익힘 문제 4번처럼 Y축 대칭이 아닐 때 넓이를 지금 구하라는 거잖아 그냥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이거를 그냥 뭐하겠다는 얘기야? 대칭시켜가지고 나는 하겠다 그 얘기야 그냥 왜? 얘를 그대로 이렇게 대칭시켜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넓이나 이 넓이나 결국에는 뭐하니까?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볼게요 얘가 지금 0이잖아 얘가 0이고 얘가 지금 뭐니? 4로 또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얘를 어떻게 이동시켜야 되겠어? 단절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니? 2루토 3이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루토 3이 되겠지 돼 안 돼 그러면 Y라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 X빼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 10 마이너스 구요 X제곱 마이너스 이거니까는 12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되니? 어? 이렇게 되지? 이게 근이잖아 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Y적 대칭이니까 1차가 없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마이너스 하고 이게 근이니까 X 마이너스 1루토 3 X 플러스 뭐 이렇게 하시면 되지 뭐 바로 이렇게 안 오면 이렇게 온 상태에서 마이너스 하시고 얘네 합차니까 X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2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럼 얘보다 식도 훨씬 더 뭐 간단하고 편하지 깔끔하지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니 얘를 잡아줄 때 어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얘가 이제 Y축이 되는 거잖아 얘가 2루토 3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얘를 이제 뭐 이렇게 잡아줄 거니까 결론은 이 점에 좌표 가지고 내가 이제 미션 해결하는 거거든 그치 이런 좌표를 뭐라고 잡으면 돼 뭐 여기 이제 A 없으면 A로 잡아도 되지 A 콤마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얘 그대로 따라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따라오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2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쵸 그러고 직사각형 ABCD니까 이제 이만큼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당연히 얘가 가로가 되겠지 그럼 가로는 얘가 A면 얘가 마이너스 A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2A가 되겠지 그리고 높이는 당연히 뭐 얘가 높이가 되겠지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갖다가 우리가 F A라고 한번 잡아주면 아까 말했지만 여기 있는 2A 2A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높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2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혹시 뭐 어쨌든 수행법 과목으로도 표정이 본다고 했으니까 뭐만 조심하면 됩니까 A의 범위만 좀 잘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A의 범위는 일단은 뭐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되겠지 왜 A가 일사분면에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누구보다 여기 있는 A가 어디까지 여기를 넘어설 수는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2루트 3보다는 작다 이렇게만 잡아주면 되겠지 이거 안 잡아주면 감점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문제는 이제 뭐인 거야 그냥 이제 똑같이 이제 풀이가 되겠지 이거 자체가 보니까 마이너스 2A 세제곱 플러스 24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도함수 만들어버리시면 어디에서 이제 뭐 최대체서를 갖는다 딱 나오겠지 이해되겠어요 어 이 문제가 가장 뭐인 거야 대표적인 문제 학교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마무리 좀 해주세요 됐죠 이거 얘들아 이렇게 가려면은 봐봐 여기 ABCD 한번 봐봐 이렇게 좌표도 좀 복잡하고 좌표가 복잡하면 당연히 계산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 뭐 똑같은데 어 얘는 이렇게 똑같이 나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와 뭐 근데 여기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 얘기하고 싶네요 나머지는 이제 뭐 다 똑같구요 그 다음에 480번 문제 같은 경우는 273의 익힘 문제 4번 문제하고 차이를 굳이 말하면 얘는 그냥 뭐야 사다리 꼴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사다리 꼴이니까 자 항상 얘들아 어떤 점이 핵심이 되는 거니 일사분면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이 C라는 점이 핵심이 되겠지 그치 얘가 자연스럽게 뭐니까 뭐 일단 가로라든지 높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바로 C가 점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C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A, 9-A제곱 이렇게 한번 우리가 잡아주시면 얘는 이제 사다리 꼴이니까 너희들이 사다리 꼴 넓이 내는 공식에 의해서 이제 넓이를 우리가 낼 때만 조금 조심해주면 되겠지 그치 어 그러면 SA라 볼까요 넓이니까 SA라고 한번 보시면 자 얘가 지금 윗변이야 그치 윗변은 뭐가 되는 거니 2A가 될 것이고요 아랫변은 누가 됩니까 얘니까 6이 되겠지요 플러스 6 될 것이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뭐야 높이 곱하기 1분의 1이지 그러니까 2분의 1 여기다 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높이는 바로 뭐가 돼 얘가 되겠지 그래서 9-A 제곱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뭐 얘 2분의 1하고 이렇게 약분하면 얘는 A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A 더하기 3과 이거를 곱하시면은 A에 관한 3차식이 나오겠지 그치 식만 만들어내면 나머지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다 손으로 몇 번씩은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꼭 열심히 풀어보세요 481번 문제 481번 문제는 이제 480번까지 문제하고는 조금 차원은 다른 그냥 아예 모의고사성 문제입니다 그냥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뭐 이런 문제들도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생각만 좀 한번 가지시면 될 것 같아 내신성 문제는 특히 이제 여기 여러분들 광주 강남 정도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램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고정된 이제 점들이 있습니다 0,0 8,0 8,8 0,8 이렇게 고정되어 있죠 여기서도 얘들아 A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A를 갖다가 이렇게 범위는 A를 0에서부터 얘보다는 클 수는 없겠지 그치 3 안쪽으로 와야 되겠지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범위 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입니다 어 내변에 좌표축과 평행한 정사각형이 있는데요 이 PQRS가 있다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을 어쨌든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인가봐 얘를 출발하여 포물선 이거를 따라서 정사각형 이쪽으로 평행이동시킨다라는 얘기지 음 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말은 뭐냐면 P라는 점이 이거 위에 있다 그 뜻이야 지금 그러니까는 P가 여기 있을 때는 얘하고 똑같은 크기 즉 8, 8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8, 8 이렇게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P가 만약에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은 똑같이 이렇게 8, 8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P의 이 P의 위치에 따라서 걔를 오른쪽 위쪽에 그 꼭지점으로 해서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는 이거죠 그 여기 있는 PQRS 하고 그 다음에 O, A, B, C 가 있는데 얘하고 얘가 겹쳐지는 부분이 당연히 생기겠지 우리가 얘가 이렇게 간단하고 하면 이 부분이 겹쳐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고 하면 이 부분이 겹쳐질 것이고 그쵸 어쨌든 간에 겹쳐질 거야 근데 겹쳐지는 부분에 최대값을 한번 이제 이거라고 할 때 이거 한번 구해보자 그런 얘기거든 또 뭔가 문제는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되게 어려운 느낌의 사실은 문제인 거는 맞아요 그쵸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자 어쨌든 이 P라는 점이 여기 있던 점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움직이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냥 여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이런 시계 이런 시계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겹쳐지는 부분은 어디가 되죠 이 부분이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된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하고 똑같다는 얘기니 얘들아 여기 있는 이 P라는 점에 가지고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생각을 해봐 얘가 지금 0,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P라는 점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A, 하시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O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가로가 이 가로 얘가 얘가 뭐겠냐고 얘가 뭐 A지 그럼 이 세로가 바로 뭐겠냐고 그냥 얘가 되겠지 뭐 그냥 됐어요 어 그래서 S A라는 거는 두 개를 더 한 거니까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O A제곱 이게 바로 S A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 다만 여기서 A의 범위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될 것이고 생각을 해보시면 A가 어디를 자 여기 있는 이 P라는 점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X값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일 때까지는 겹쳐지는 부분이 있겠지 얘가 계속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이렇게 움직이니까 됐지 그러다가 이 점을 벗어나면서부터 이 점에 P값이 딱 달때부터는 뭐가 되겠어 결실은 부분이 없겠지 그러면 이 점이 얼마냐 라는 건데 이 점은 뭐 여기 딱 보면 0폰만 오잖아 그치 X절편이니까 얘가 바로 5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A의 범위가 0부터 어디까지 5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뭐 하시는 건데 계산 마무리 하시면 되는 문제야 알겠어? 어 이런 문제들이 설명을 들으면 별거 아니게 느껴지는데 막상 생각하려면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그려보면 돼 자 봐봐 만약에 이 점에 있다고 하면 얘들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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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럼 어차피 겹쳐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함숫값을 우리가 알면 그치 얘가 마찬가지 또 A, 이렇게 가면 이 가로길이는 A가 이해가 되는 거고 무조건 이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차관해 주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뭐 지금 계속 275초까지 얘들아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데 어 자 얘 만약에 보시면 어쨌든 나는 뭐 해야 되냐면 이거의 부피를 지금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거 뭐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 너네가 다 아는 거고 결론적으로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 X라고 한번 놔보면 당연히 얘도 X가 될 것이고 맞죠 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밑바닥에 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치 윗바닥이라는 거는 얘는 뭐가 되냐 A에서 뭐를 빼는 거야 여기 X 하나 있고 또 이쪽에 뭐가 있어 X가 하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2X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정사각형이니까 얘가 A-2X면 여기도 뭐가 된다는 얘기니 A-2X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S A라는 거는 A S X라고 해야 되겠네 X의 변화에 따라하니까 A-2X의 제곱 곱하기 X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지금 A라는 거는 그냥 여기서 일반화 시키려고 그렇게 있는 거고 어쨌든 cm가 주어지겠지 응 그럼 X의 원하는 3차식이 되는 거고 뭐만 하시면 됩니까 X의 범위만 잘 정하시면 되겠지 항상 X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니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리고 A-2X 즉 여기 있는 친구 어 A-2X는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겠지 무조건 뭐가 돼야 되니까 길이가 돼야 되니까 근데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X라는 거는 2분의 A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자 이게 지금 A잖아 그렇지 어 그러면 이쪽에서도 들어가고 이쪽에서도 들어가니까 당연히 X는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밖에 못하 반절까지 밖에 못 오는 거지 왜 얘도 파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 반절이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2분의 A가 되겠지 뭐 그쵸 그러니까 얘는 2분의 A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면 얘 똑같이 그냥 3차식이니까 푸시면 돼요 나머지 문제들도 다 똑같구요 이거 하나만 봅시다 모양이 약간 좀 삐꾸니까 자 어 문제는 뭐 지금 다 똑같아 뭐 이렇게 잘라냈다 잘라내고 나서 이거가 뭐가 되는 부피가 이제 최대가 되는 걸 구해봐라 지금 그 말이고 구피는 얘는 이제 지금 뭡니까 정삼각형이잖아 그치 정삼각형이면 일단은 뭐 이 한 각이 60도라는 건 너희들 충분히 아실 것이고 그쵸 어쨌든 나는 얘를 갖다가 뭐 할까 얘를 갖다가 엑스라고 이렇게 놓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엑스라고 자 얘를 갖다가 엑스라고 놓으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필요해 구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바닥면의 넓이를 구하고 거기다가 높이인 엑스만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엑스면 어 지금 이만큼이 a니까 이만큼이 a니까 당연히 얘를 엑스라고 놨을 때 이만큼하고 이만큼이 뭐하겠어 a에서 빠지겠지 그래 안 그래 그게 바로 이제 뭐 이 길이가 된다 이 길이만 내가 뭐하면 되는 거니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뭐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조건 얘들아 정상각형 직각상각형 어쨌든 뭐 30도 60도 90도 45도 이런 것들 나오면 무조건 피타 아저씨야 그냥 그치 피타고라스 이용해 보면 얘를 이렇게 잘라보시면 얘가 지금 루트 X면 1대 루트 3대 2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얘 이 거리는 루트 3X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괜찮아요 어 그럼 얘도 루트 3X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 a에서 e 루트 3X를 뺀 만큼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지금 이렇게 놓는게 이것만 고민하면 돼 경지연 자 이런 식으로 놓으면 자 부피 어떻게 구하니 부피 자 VX를 구해보면 부피는 이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는거지 그러면 삼각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뭡니까 다 어 어 4분의 루트 3X 그 다음에 어 한 변의 제곱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여기 들어온단 얘기야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뭐가 곱해지는거 높이니까 x가 곱해지겠지 그래 안그래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 들어온단 생각을 한번 해봐 제곱패널은 루트 안없어 안없어 좀 복잡할거 아니야 그래 안그래 그치 미지수를 내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가지고 다운도 같이 나올거야 근데 식이 좀 복잡하려고 계산관이 복잡해지겠지 그니까 이렇게 놓을건지 또는 자 볼게요 근데 어떻게 놓냐면은 어 그 복잡해 그러면 차라리 나는 얘가 루트가 들어가도 왜 얘는 그냥 여기에 곱해지는 거잖아 그래 안그래 그러면 차라리 얘가 좀 단순한게 좋겠다 라는 생각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뭐 얘를 갖다가 엑스라고 놓는거지 그냥 그러면 당연히 얘도 엑스가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거니 a-2x 이렇게 되니까 4분의 루트 3 하시고 e a-2x의 제곱 이렇게 될거 되겠지 근데 높이가 얘가 되잖아 그래 안그래 여기서 이렇게 갔을때 루트 3을 곱했잖아 그렇지 반대로 가면 루트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3 분의 x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럼 생각을 해봐 1번하고 2번하고 어떤게 편하겠느냐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얘가 그나마 조금 뭐하겠어 좀 더 낫겠지 그치 어 그러니까 그 정도 여러분이 조금 차이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계산하는거 계산하는거 사실 여기 루트 들어가서 뭔가 어쨌든간 얘가 만약에 어떻게 어떻게 됐을지 2 루트 어 3x 였나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제곱 들어가 보면 루트가 있는 상태에서 완전제곱이 들어가 버리면 루트는 그대로 따라다니잖아 그렇지 처리하기가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얘는 그냥 루트 3분의 1 끄집어 내줘도 되고 이렇게 약분해 버리면 간단히 해결돼 버리는거고 맞죠 응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좀 계산하는 어떤 그런 팁 같은 것만 조금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선생님이 지금까지 어쨌든 뭐 10여년 넘게 광주에서 있었지만 뭐 항상 해마다 275번 문제 아니면 274번 문제 아니면 273번 같은 그런 패턴의 문제들이 주로 나왔기 때문에 483 같은 경우가 뭐 나오려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나오게 되면은 이런식으로 문제를 여러분들이 엮어 나가는게 조금 더 뭐하다 수월하다 선생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것까지 그냥 보고 싶시다 조금 자 여기 봅시다 여기도 보면 이 활용의 포인트가 선생님 뭐라 그랬어 그냥 한 문자에 대해서 3차식 만드는게 그냥 포인트야 그러면서 그 문자에 대한 뭐 잡아주는 거 정의역 잡아주는 거 그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분해가지고 거기서 0되는 값 구해서 그게 이제 뭐 최대다라는 것을 구하는 과정은 뭐 계산을 여러분들이 뭐 다 이렇게 할 줄 아니까 그러면 얘 보자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단순히 이거야 뭐냐면은 자 지금 어 원기둥의 부피가 지금 최대 잖아 그래 안그래 원기둥이 지금 부피를 내가 구하는게 목적이죠 그쵸 맞죠 어 그러면 얘들아 원기둥의 부피를 우리가 뭐라고 해볼까요 뭐 V A라고 해보자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 공식이 뭐야 그 공식이 뭐야 밑면의 제곱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지 맞죠 어 이게 이제 뭐 공식인건 내가 뭐 중일때부터 다 배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치 항상 기둥은 뭐니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게 이제 부피죠 그쵸 그럼 여기서 봐봐 얘들아 R이 있고 A씨가 있잖아 그렇지 어차피 뭐 파이는 그냥 숫자니까 수니까 그러면 R하고 H를 뭘로만 통일해주면 되는거야 하나의 문자로만 통일해주면 돼 무조건 쉽게 말하면 얘는 R에 관한 2차 얘는 H에 관한 1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두개를 곱해버리면 3차가 돼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문자로 통일을 해줘라 지금 그 얘기야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얘들아 H를 R로 통일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는 R제곱을 갖다가 H로 통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선생님이 일단 잠깐 보여줄게 그런데 일단은 그냥 핵심은 뭐라고 아 R제곱하고 H가 있으니까 두개 중에 하나를 하나에 맞춰주자 그 얘기야 어떻게 맞출거냐 핵심은 이거예요 자 어쨌든 비례관계를 맞출건데 여기 보니까 얘를 좀 주목해주세요 얘를 경지윤씨 어 이렇게 주목을 좀 해주시면 음 얘가 R이겠죠 그래 안그래 그래 안그래 그치 그럼 얘가 R이면 여기서 여기는 과연 뭘까만 고민해줘봐 뭘까 2R이겠지 2R 왜 2R이냐 이 큰 삼각형에서 봤더니 얘가 10일 때 얘가 얼마 20이잖아 그래 안그래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서로 무슨 관계니까 닮은 관계니까 그치 그것만 딱히 체크하면 돼 쉽게 말하면 얘가 이제 2R이란 얘기지 2R 그러면 내가 실제로 필요한 얘가 지금 얘가 H잖아 그래 안그래 그러면 이 H는 내가 뭐라고 놓을거냐 그 얘기지 결론적으로 전체가 20인데 20에서 2R을 뭐하면 되겠어 뺀게 바로 H라는 얘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R제곱은 그대로 놔두고 그냥 H만 물어놓으면 되는 거야 20-2R로 놔버리면 얘네들은 R에 관한 3차식이 되어버린 거지 그냥 그럼 당연히 R에 관해서만 뭐하면 돼 범위만 잡아주면 되는데 당연히 얘가 맥시멈이 10이니까 10 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냥 이만큼이 뭐인 거야 R에 관한 3차식 끝이야 그냥 이게 아주 단순하죠 사실은 그쵸 한번 딱 정리해 놓으시면 얘는 뭐 아 우리가 이제 어쨌든 정리 한번을 할 때 뭐 쉽다 어렵다의 느낌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돼 근데 활용치고는 사실 이 파트가 조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 한번 보자 어 485 485 한번 보면 어 선생님이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제 시험 문제는 익힘 문제 같은 패턴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어 어 그리고 이제 485나 486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분명히 어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좀 거기까지 좀 마무리 좀 지어놓는게 좋을 것 같아 자 봅시다 자 이 문제도 뭐냐면 얘들아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 라는 말이거든 그렇지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니까 이거 부피 우리가 어떻게 구해 당연히 당연히 부피는 뭐 부위 어떻게든 부위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h 이거 아니야 그래 안그래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익힘 문제에서 봤던 원뿔 같은 경우는 비례관계가 딱 되어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쵸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게 이제 문제 읽어보시면 그 안에 원기둥이 이제 내접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점에서 항상 뭐 도형에서의 기본 아이디어는 직각생각형 만들 수 있어? 그러면 피타 이게 그냥 아주 기본이야 항상 그냥 항상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볼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얘들아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 h 를 갖다가 r 로 바꿔주든 또는 r 제곱을 h 제곱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든 그냥 그것만 하면 돼 뭘 바꿔주든지 상관은 없어 근데 편한 거 해주면 되는 거야 어 근데 얘는 사실 뭐 높이를 좀 구하라는 문제잖아 그치? 높이를 구하라는 문제 그러니까 r이 필요한 게 h 가 필요하겠죠 그렇다 치더라도 굳이 h에 관해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들기 쉬운 식 자체가 만들기 쉬우면 h 로 만들고 어쨌든 h 하고 r의 관계만 내가 알고 있으면 되니까 뭔 말인지 알았지 자 그 상태에서 해보자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2분의 1 h 거든 얘는 맞죠 얘는 뭐니 얘는 바로 r 이거든 r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피타드씨에 의해서 뭐가 되느냐 제곱제곱의 합은 이거잖아 얘는 얼마야 얘는 6이겠지 뭐 당연히 왜 반지름이니까 구의 반지름 됐어요 되나요 자 그럼 피타드씨 써보면 어떻게 되냐 이거 제곱이니까 4분의 1 h 제곱 더하기 r 제곱은 30면 되겠지 이제 니가 생각을 해보면 돼 뭐 생각을 해보면 되냐 h 를 갖다가 r 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편한지 아니면 r 제곱을 갖다가 h 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편한지 이건 니가 고민하면 돼 그냥 그냥 문제 딱 식 보고 나서 어 나는 뭐가 편하겠구나 그냥 고민하면 돼 이건 당연히 뭐가 편하겠어 얘들아 r 제곱이 그냥 36 마이너스 4분의 1 h 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여기는 r 제곱에다가 당연히 얘를 대입하는 게 훨씬 편하겠지 이게 지금 그냥 높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든지 상관은 없어 왜그냐면 여기서 만약에 h 를 갖다가 h 를 갖다가 r 에 관한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곱도 떨궈내야 되고 그럼 풀마 루트 생길 것이고 막 루트가 생기겠잖아 필연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갈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야 r 제곱 대신에 h 제곱식이 들어와도 되고요 h 대신에 r 에 관한 식이 들어와도 상관없어 한 문자에 대한 3차식으로만 정리가 되면 되는 거야 그냥 왜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뭐야 3차함수 형태일 때 최대 최소 구하는 식을 만들어서 네가 써먹어라 지금 그 얘기거든 지금 그러니까 뭘로 해도 상관없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h 를 r 로만 바꾸다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나왔을 때 뭔가 h 를 갖다가 r 로 바꿔야 돼서 뭐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얘기야 4분의 1 h 제곱은 36-r 제곱이 되고 4 곱하면은 뭐 h 제곱이라건 얘는 얼마니 뭐 144니 어 이렇게 되고 그럼 h 라는 거는 풀면 안 돼 당연히 h 가 높이니까 뭐 당연히 양수겠지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h 에다가 얘 대입해 가지고 뭐 하겠단 얘기냐고 이거 뭐야 이거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가 루트 있는 거 미분 해 봤어 안 해 봤어 못해 니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 자체가 뭐인 거야 잘못된 거지 그니까 할 수 없게 만든 거지 식을 무조건 그냥 r 제곱을 갖다가 이렇게 해 버리면 얘가 들어와 버리면은 여기 r 제곱 자리에 36-4분의 1 h 제곱이 들어가니까 h 에거나 3차식이 되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그냥 뭐야 3차 함수인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것만 여러분이 지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문제도 당황하지 마시고 무조건 식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식은 무조건 피타야 식은 무조건 알겠지 어 자 이것만 하고 가실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 원뿔에 높이 구하라 그랬네 그래 안 그래 뭐일 때 부피가 최대일 때 부피가 최대일 때 어 부피 마찬가지죠 3분의 1 파이 r 제곱 h r 제곱을 갖다가 h의 제곱 꼴로 바꾸든 h를 r에 관한 1차 꼴로 바꾸든 어차피 3차가 만들어 줘야 되니까 어 우리는 다 이제 알고 있잖아 그치 어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나에게 주어진 식이 뭐냐 얘들아 피타를 쓴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뭐야 r 도 h 도 제곱이 된다는 얘기거든 왜 제곱을 써야 되니까 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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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는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을 때는 무조건 r 제곱을 갖다가 이렇게 h의 제곱으로 정리해서 r 제곱 자리에 그걸 대입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무슨 문제 알겠어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되지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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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어 똑같아 얘 20이야 얘 그냥 r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뭐해 얘는 이게 높이잖아 이게 h 그치 그럼 h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20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그쵸 어 그럼 r 제곱 뭐해 r 제곱은 20 제곱이니까 400에서 h 마이너스 20 제곱을 뺀 거 이게 바로 r 제곱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h 제곱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40 h 가 있고 400 빼기 400 이니까 없어지고 r 제곱이 바로 얘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r 제곱 자리에 이 친구 집어넣으면 결론적으로 얘가 뭐가 vh 가 h 에 관한 삼차식이 되고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충분히 이제 뭐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핵심은 뭐라고 얘들아 이게 다야 이게 다야 딴 거 없어 이게 다야 뭐 부피까지 어쨌든 길이 그 다음에 넓이 그 다음에 부피인데 길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제곱 보통 이창수 가지고 내 왜 그래야만이 얘가 사차가 되거든 제곱제곱하면은 그 길이 문제는 그냥 사차가 나오고 루트 안에 사차가 있으니까 루트 신경쓰지 말고 그냥 사차를 갖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그게 다야 넓이 문제는 이창수하고 연관 지어서 아까 그렇게 나와 걔는 어떻게만 하면 편하다고 그냥 Y축 대칭이 되게 끝만 편의기동을 시켜주면 훨씬 편해 그게 그렇게 시킨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얘는 EA이고 얘는 Y값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넓이 식 세우는 건 어렵지 않고 부피는 선생님 방금 말했던 말했던 것처럼 원뿔에 원기둥 들어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근데 간혹 485번이나 486번처럼 이렇게 비례관계가 나와 있지 않을 때는 피타아저씨를 이용해서 문제를 뭐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그럴 때는 H를 갖다가 뭔가 이렇게 R골로 바꾸는 게 아니라 R제곱을 H제곱골로 바꿔서 H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뭐한다 풀이해 나간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께요 자 시작합니다 자 3차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얘들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여기는 마이너스 K를 어떻게 보자는 얘기야? 넘기자는 얘기지 그치? 어 그러면 2X3제곱 2X3제곱 K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그래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 좋아 앞에 좀 보세요 어 자 우리가 얘를 갖다가 이제 FX라고 놓으면 이렇게 놓는 목적이 뭐지 얘들아? 미지수가 이제 없는 거지 그치? 미지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 할 수가 있다는 얘기니?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어쨌든 최고창이 양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우리 많이 연습했잖아 K값에 따라서 다섯 개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다섯 개 형태가 나올 수가 이제 그 교점 자체가 그런데 얘는 뭐 세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극소하고 여기 있는 극대 사이를 지나가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 그 다음에 2번은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은 당연히 뭐라는 얘기야? 여기 극대 극소 이렇게 지나가는게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 보통 아는 얘기지 그 다음에 어 서로 다른 두 양근과 하나의 음근인데 이 서로 다른 두 양근과 음근은 무슨 말이냐면 근 자체가 양수냐 음수냐 그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건 당연히 어디서 결정이 나는 거야 Y절편이 얼마인지를 이제 보면 Y절편이 얼마인지 알겠어? Y절편이 만약에 편의장선생님이 Y절편이 예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Y절편이 예라고 하면 Y절편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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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라고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음근에서 두 개 양근에서 하나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니? 만약에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양근에서 몇 개 양근에서 두 개 음근에서 하나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들아 그는 X값이야 Y값이 아니야 어 교점이나 근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X위치를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X위치는 당연히 Y축 얘가 바로 X이퀄 0이니까 이거에 오른쪽에 있으면 당연히 얘가 양근이 되는 거고 왼쪽에 있으면 음근이 되겠지 그치? 3번 문제 꼭 체크하시고 3번 문제 이런 식으로 양근 음근 이렇게 나오면 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Y 별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자 여기 볼게요 어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Y결편이 정확하게 얘는 여기네 그치? 그러니까 두 개의 양근과 하나의 음근이 나오려면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되면은 얘하고 얘가 양근이고 얘가 음근이 될 수가 있겠지 그치? 어 그래서 이 니은이라는 게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이값을 만약에 가지게 되면 만족하는 답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음 그래서 이 관계가 뭐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네요 자 문제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3차 함수가 자 이제 뭘 또 정리해놔 이제 자 근이 세 개다 둘 점이 세 개다 근이 세 개다 둘 점이 세 개 똑같은 말이지 그럼 뭐라고 얘들아 어쨌든 뭐 K값 또는 A값 이렇게 상수하면 바로 뭐가 되는 거라고 그렇지 극소 극소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극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알겠지 극소값과 극대값 이때는 당연히 Y값 맞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Y값 극소값 극대값 사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근이 두 개다 그러면 극 극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얘가 극소 얘가 극대 알겠어 이렇게 일때 세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한 개 한 개 이런 식이야 이게 그냥 방정식 그냥 그냥 끝난 거야 끝낸 거야 그냥 여기 뭐만 추가하면 된다고 그렇지 뭐 양근 두 개 음근 하나 그럴 때만 Y절편 가지고 뭐 하면 된다 체크 좀 해 주셔가지고 구하시면 된다 Y절편이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니 X가 0일 때 Y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 Y값과 극대나 극소가 답이 돼 버리는 거 그 사이값이 답이 돼 버리는 거야 자 겟만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지금 여기까지는 다 확실히 이해되시죠 어 선생님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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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된다라고 아니 이건 아니고 자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보고 얘를 갖다가 선생님 편의사 뭐 2라고 할게 얘를 5라고 하고 얘를 8이라고 할게 이해됐지 어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졌어 이렇게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는 극대값 확인하고 극소값 확인하고 Y절편 확인하고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거야 이쪽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그래서 자 생각을 해 보라고 자 이렇게 지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X equal 0 보다 이쪽에서 자 음수근이 몇 개 두 개 양수근이 하나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음수근이 두 개 양수근이 하나다 라고 하면 그럼 엥 어 뭐야 그렇게 되버리면은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되겠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어 그러니까 극대하고 극소에서 Y절편으로 뭐하는 거야 답이 반절식 나머지는 아니 반절식이 아니라 구분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의 구간은 뭐인 거야 음근 두 개 양근 하나 그 다음에 이만큼의 구간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지나시면 이렇게 양수근 두 개 음수근 하나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극대 Y절편 극소 됐어요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뭐 이게 어쨌든 뒤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냥 딱 외울 건 없고 어쨌든 그리고 빨리 파악하시고 양근 음근 그런 얘기가 없으면은 그냥 양 극대가 중심으로 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점이 양근 음근이 있으면 Y절편까지 좀 체크해 가지고 극대에서 Y절편까지냐 또는 Y절편에서 극소까지냐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식이 이제 이렇게 나와있고요 서로 다른 세 식은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 넘기면 얘가 K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얘를 제외한 이만큼을 Fx라고 하고 뭐 구하면 돼 극대값 구하고 극소값 구하고 알겠지 어 극소값 구하고 극 극대값 구하고 그러면 뭐 사이값 이게 바로 답이 되겠지 이해 되시겠어요 충분히 어 그럼 여기는 이제 K값 구하면 되고 자 뭐 똑같은 문제네요 서로 다른 세 식은 마이너스 K 넘어오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K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네가 넘어가면 되는 거고 항상 K값 자체 앞에가 플러스가 되도록 하는게 더 좋다 이런 말이지 자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균동으로 시켰더니 Gx가 됐다 그럼 플러스 A가 되고 얘가 Gx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서로 다른 두 두 실근이니까 뭐하라는 거야 극대하고 극소거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플러스 A니까 얘를 남겨놓고 이만큼은 뭐하는 거야 넘겨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해되죠 그럼 넘겨주면 마이너스 2x3제곱 플러스 3x3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0 그치 이거의 극대값 극소값 구하시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사실 이쪽 파트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파트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고 문제가 나와더라도 거기도 고난이도 나오고 거기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접근해서 개선할게 많기 때문에 이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뭐 방부 등식 속도 가속도는 진짜로 1분 안에 다 풀 수 있어야 돼 그냥 간단 간단하니까 그렇게 좀 연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똑같습니다 1번하고 2번의 차이는 뭐냐면 1번하고 2번의 차이는 뭐냐면 그냥 이거야 1번은 fx 그냥 씩 하나만 주고 끄트리에 뭐 k를 붙여 놓고 그래 안 그래 여기는 fx하고 gx 두 개를 주고 둘 중에 하나에 k 붙여 놓은 거지 그냥 그치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다 갖다 놓고 k만 빼놓고 이동시켜 버리면 되는 거잖아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들아 우리는 a가 중요하니까 니가 얘를 얘네들 같다라고 이렇게 같다라고 놓으면 니가 넘어가 그럼 ea가 되고 니네가 다 넘어가면 x에 관한 c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 떼버리고 a 값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식 하나를 만들어 내려고 얘를 hx라고 하면 되겠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뭐예요 극대하고 극소 두 개 구하시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a 값이 된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굉장히 쉽습니다 이쪽으로 진짜로 자 얘하고 얘가 그래프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얘는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하니까 얘는 4차 함수잖아 그렇지 그러면 니가 넘어가면 얘도 ea가 될 것이고 니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x에 4제곱부터 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것도 방법이 이렇게 있어 뭐가 있냐면 봐봐 ea가 마이너스 x 4제곱이 있구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니 마이너스 x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6x 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2를 넘겨주면 뭐 a는 마이너스 2분의 1 x 4제곱 이렇게 될 거 아냐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계산할 때 좀 불편하잖아 그치 불편해도 이렇게 하시든 또는 그냥 이거의 극대국수 값을 구해 알겠지 근데 그게 이제 ea라는 것만 내가 나중에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생각해주면 되고 나온 어떤 극대 값과 극소 값의 반절이 내가 찾는 a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시든 이렇게 해 주시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거야 그냥 나는 그냥 나중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서 분수 끼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분수로 가는 거보다 이게 이제 어쨌든 계산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과대 ea라는 것만 정확하게 뭐하면 해 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만 더 추가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문제니까 당연히 4차 함수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 또는 뭐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 라고 하면 2점 2점 결론은 이 얘기야 이렇게 나오려면 무조건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3개가 나와야 되거든 3개가 그래 안 그래 그치 3개가 나오면 x 값이 쉽게 말하면 뭐 마이너스 1 0 만약에 3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0건은 할 필요가 없겠지 얘는 극대니까 극소 둘 중에서 둘 중에서 둘 중에서 하나가 되겠지 맞습니까 어 그리고 만약에 하나가 나오고 완전제곱 형태가 되든 또는 근이 없는 형태가 되면 그냥 여기에서 뭐가 되겠어 당연히 답이 되겠지 그냥 이게 이 극값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 답이 되겠지 그냥 완전제곱이 없대요 완전제곱이면 여기니까 어차피 위치가 그러면 그어봐 네가 몇 개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잖아 여기가 지금 뭐야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극값을 가면 여기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이런 문제들은 그냥 눈에 그냥 훤히 보여 버려요 그냥 굉장히 쉬운 문제야 사실 이런 문제들은 그냥 어 그 문제 읽으면서 빨래빨래 그런 파악들을 좀 하셔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계산하면 왜 그러냐면 함수값 하나 어쨌든 넣는 것들도 4차 정도 되면은 막 계산하려면 실수할 수 분명히 있잖아 그치 그니까 그렇게 파악하시고 오직 한 점에 4차 함수에 우리가 한 점에서 만든다는 것은 무조건 극소값에서 되는 거고 극소값이 두 개인 경우 있고 하나인 경우 있어 극소값이 두 개인 경우는 극소값 위치가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지 가운데 거는 빼고 두 개 중에서 답을 더 낮은 거가 되겠지 더 작은 값이 어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한 점에서 못 만나니까 이렇게 돼야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치 그리고 극소가 만약에 극점이 만약에 하나다 완제가 있거나 아니면 또는 뭐 이렇게 아예 2차 시기인데 그거 자체가 뭐야 근이 없어 그래 버리면 그냥 이 하나 값에서 이거에 그냥 Y값 즉 극소값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A값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왔네요 Fx가 지금 이렇게 3차 시기고요 Gx가 3차 시기고 여기 A가 있으니까 당연히 얘네가 넘어가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x 3제곱이고 얘는 3x 3제곱이니까 뭐 2x 3제곱 블라블라 이퀄 A 이런 꼴에 상황이 펼쳐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치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봐봐 얘도 좀 디테일하게 하면 얘가 어차피 양수지 그래 안 그래 양수니까 이렇게 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Y축이 그치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어 Y절편과 극소값 이렇게 되겠지 Y절편과 극소값 사이를 이렇게 지나갈 때 양근 두 개 음근 하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해 되시겠어요 어 이렇게 딱 정리해놔 버리면 극대 같은 거 안 구하셔도 돼 어쨌든 극대 극소 하나하나 구하는 것도 다 내가 숫자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어 Y절편 극소 극대 구하시고 뭐를 물어보냐 따라가지고 근데 이게 또 음수일 때도 뒤바뀌니까 상황이 어 그런 거 전체적으로 그래프로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마무리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문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서 했던 어떤 그런 연습들이 조금 가미된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프 쪽 여러분들이 잘 복습을 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수월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일단은 선생님은 뒤에 문제 변형 문제하고 발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은 이제 약간 근 문제이긴 한데 어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라도 내가 복습을 안 할까 염려돼서 사실 얘기하기도 그렇긴 한데 사실 내신성 문제는 아니에요 이쪽 파트는 내신성 문제는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방정식에서는 그냥 그 문제가 나와 어 근 3개가 되기 위한 뭐 조건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복잡하게 여러분이 벌써 변형 문제 519번 보더라도 조금 어떻습니까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그쵸 설명을 해 줄 거야 어 그러니까 잘 좀 들으시고 그래프하고 연관해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모의고사에서 나중에 수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한번 보도록 해 봅시다 자 보시면 519번 이에요 자 fx 가 이렇게 있구요 자 이렇다 결론적으로 얘가 이제 극대 극소 아니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되겠지 맞지 어 얘는 자 그래서 뭐 굳이 그려 보자면 이렇게 0이 되는 점을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상황으로 이렇게 뭐 그려질 거다 라는 거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일단은 그럼 여기가 이제 a 가 되는 거고 얘가 b 가 되는 거고 얘가 c 가 되는 거야 여기는 대칭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더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고 얘가 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 그치 어 그거는 이제 증가감소 폭에 따라 사실 좀 달라지긴 하겠지 근데 어쨌든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자 그리고 뭐도 알 수 없다 위치도 알 수가 없다라고 했지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일단은 가가 뭐냐면 F0은 0이야 근데 0이 어디 있냐면 A하고 B사이 이 정도가 0이거든 얘가 0이거든 얘가 0이야 그치 어 근데 F0이 0이니까 결혼적으로 이게 X축이 되겠지 이게 X축 맞죠 어 근데 이게 X축인데 좀 조심할게 얘들아 뭐냐면 이 얘기야 자 여전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얘가 0이니까 얘는 무조건 당연히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얘가 0이니까 그치 그리고 B도 위로 올라오 위로 올라오겠지 당연히 FB도 양수고 얘도 음수에요 무조건 0이 0이니까 근데 C값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 C값은 뭐일 수도 있고 당연히 Fc는 양수일 수도 있고요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럴때 Fc는 뭐가 돼? 음수가 될 수도 있겠지 몰라 그거는 몰라 주어진다 주어진 조건 가지고 내가 뭐해야 돼? 판단하셔야 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그래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돼 사실은 여기까지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뭐 이렇게 파란색의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검은색의 상황이 될 수 있겠다 라는 거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지금 뭔 소리인가 하니 일단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해 보면 FB야 FB F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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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얘가 지금 FB잖아 얘가 FB 그치? FB는 어쨌든 무조건 양수야 무조건 양수 맞죠? 됐죠? 얘는 무조건 양수 맞죠? 어 돼요? 어 얘는 무조건 양수야 FB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모르는 거죠 양수일 수 없을 수 있으니까 얘는 몰라 그러니까 얘는 일단 놔두고 FA-FC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FA-FC인데 FA가 FA가 뭐라면 FA는 음수지 음수 그럼 얘는 무조건 음수가 될 것이고 FC가 만약에 양수라면 얘가 양수라면 얘가 양수면 얘는 음수가 되겠지 얘는 음수 그래 안 그래 얘가 다시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양수라면 이런 식의 파란색의 상황이 된다면 음수 빼기 양수니까 얘가 음수가 되겠지 음수 얘가 음수가 되고 얘는 양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양양음이니까 조건이 맞아요 안 맞아요 조건 맞죠? 맞잖아 양수니까 자 얘 뭐라고 음수 그치? 여기가 음수 음수 얘 양수 얘도 양수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FC를 FC를 양수라고 지금 보고 한 거야 어 FA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무조건 음수일 거 아니야 결과는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될 것이고 얘는 양수 얘도 양수니까 다 곱하면은 아 조건이 안 맞죠 쏘리 얘네가 음수잖아 음수 그치 음수인데 크다고 생각하면 조건이 안 맞아 그럼 조건이 안 맞으면 FC가 이번에는 해보자 음수라고 얘를 음수라고 해보면 여기는 얘는 지금 FA가 뭐니 음수지 그리고 FC가 뭐라고 음수라고 음수 그치 FC가 음수고 그런데 F A- FC가 자 얘가 0보다 크려면 얘가 무조건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FA보다는 FC가 뭐해야 돼 커야 돼 즉 FA보다는 FC가 크기는 커야 돼 그러면서 음수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내려왔다고 치면 넌 약간 이런정도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되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시겠어요 왜그냐면 우리가 FC가 양수라고 했을 때는 조건에 아예 맞아지지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내려오고 B 이렇게 가고요 살짝만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갈게 그리고 X축을 이 정도라고 한번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로 됐습니까 응 자 이런 이제 형태의 모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지 자 그러면 두 상수 KL에 대해서 FA는 뭐래 K래 그 FA는 지금 여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K는 뭐 여기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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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Y는 K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뭘 구하라 그랬냐면 여기서 FX 마이너스 K equal 0 FX equal 마이너스 K 얘는 바로 우리가 알지 FX하고 K하고의 교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몇 개야 한 개지 여기 한 개니까 아 P값은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L은 L은 0보다는 크고 FB보다는 작다고 했지 L은 그치 그러면 L은 어딜 지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야 L은 0보다는 커야 되고 이게 지금 FB니까 얘 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될 수가 있겠어 L이 될 수가 있겠지 그치 0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커야 되고 FB보다 FB가 여기니까 4이니까 이런 식의 상황이 바로 L이 되겠지 자 얘는 바로 뭐죠 Fx 함수와 L이라는 상수 함수의 결정 그치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결정 결정적으로 Q값은 바로 뭐가 된다 4개가 된다 그래서 5개가 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앞쪽엔 어쨌든 그래프쪽 잘 공부하시면 이런 문제들도 생각보다는 뭐 어떻게 풀어낼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번 문제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2번 문제를 좀 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고 했고요 3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뭐지 얘들아 F'-2가 0이라고 했네 그치 그 다음에 F'-2도 0이야 그러면 F'-2가 0이고 F'-2가 0이면 얘가 이제 뭐 극대 얘가 극소 이렇게 되겠지 그쵸 일단 그려줍시다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F'-2하고 F'-2하고 F'-2가 0이라고 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X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X축이 지나갈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Y축은 대략 얘 둘이 사이니까 이렇게 지나갈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충분히 읽으시면서 문제상 에러 있는 거 없죠 그냥 바로 알겠죠 그 다음에 F'-x'-k'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음근 두 개 양근 하나 음근 두 개 양근 하나면 당연히 선생님 얘기했어 여기는 Y절평과 여기 있는 극대값의 관계라고 얘기했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게 이제 4하고 7이니까 아 니가 4하고 니가 9다게 이런 말이야 그냥 그쵸 그쵸 그니까는 이거 이제 이 수투는 점점 이제 권해두기로 갈수록 말하면은 이게 뭔 말인지 내가 딱 딱 알아먹으면 되는데 그게 딱 그래프 공부를 열심히 해야 알아먹을 수가 있는 거야 어 그랬을 때 F'-x'-l'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그런데 얘는 양근 두 개 음근 하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어디가 돼야 되겠어 이런 식의 상황이 돼야 될 것이고 Y절편하고 극속감하고의 차이가 되겠지 그래 안 돼 어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제 문제가 문제 낸 사람이 생각 없이 낸 거야 사실은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8이라고 써있어요 넌 8이라고 써있어? 네 너네 봐봐 너네 쟤 8이라고 써있어 너네는 이거 사실 9라고 했을 때 사실 느낌이 딱 왔어요 나는 그래서 운수 봐 그 딱 느낌으로 자꾸 얘기하는 줄 알고 오씨 저 운수 대단한데 아니 왜그냐면 봐봐 마이너스 2이고 2지 그러면 얘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변국점인가 알겠어 모르겠어 변국점이면 당연히 여기 대칭이 돼야 돼 안 돼 대칭이 돼야 되지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3은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돼 근데 8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문제 풀면서 아이씨 뭐야 이 새끼 생각도 없이 만들었네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맞춰야지 그래도 기본 수학문제를 낼 거면 이 생각을 했거든 근데 사실 문제 풀네 지장은 없으니까 일단은 어쨌든 얘가 8이 돼야 돼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 했구만 이렇게 9라고 냈다가 뭐 어쨌든 오타였던지 하여튼 뭐 그렇겠지 뭐 어쨌든 하여튼 뭐 상황을 아시겠죠 그러고 이 문제는 양근에 실기 두 개 음근이 하나가 존재하는 모든 X값이 하면 당연히 L이라는 건 뭐가 돼 0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 충분히 내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럼 1, 2, 3이니까 답은 얼마 6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바로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거의 80% 이상 되는 애들은 다 못 풀어 뭔 소리인지 모르고 쉽지가 않다고 근데 별 얘기 아니잖아 그렇지 양근하고 음근 그렇게 나왔을 때는 무조건 Y 절편과의 관계고 양수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위쪽은 극대하고 연관된 거는 그렇지 양근 두 개 아니 음근 두 개 양근 하나 아래쪽은 음근 하나 양근 두 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어 나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어쨌든 좀 이렇게 안기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면 수학에서 그만큼 문제 풀 때 시간이 세이브가 되니까 최소한 선생님이 정리해준 것만큼 정도는 머릿속에서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520번 문제 520번 사실은 약간 좀 얘가 선을 넘었죠 6차음수 선 넘었어요 근데 우리 같이 한번 선 넘어 봅시다 그냥 한번 여기 난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기본 문제라서 문제는 그러니까 차수가 6차라는 게 그런 거고 문제 자체는 그리고 이제 ㄱ ㄴ ㄷ ㄷ 해석하는 게 조금 좋은 내용이 있어 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한번 갈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 보니까 자 얘들아 풀라임이 있고 보세요 풀라임이 있고 여기가 지금 풀이고 얘가 지금 맞잖아 그래 안 그래 풀마는 얘는 얘는 뭐라는 얘기니 얘는 마이너스는 극 극 아니 풀마가 바뀌는게 극소 아니면 극대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풀은 뭐야 증가했다가 마는 감소니까 극대가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극대야 얘는 극대 너는 극대 그 다음에 0은 뭐야 0에서 마에서 풀이니까 얘는 극소가 되겠죠 극소 그쵸 그 다음에 0에서 풀에서 마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다시 극대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마에서 마니까 얘는 뭐야 얘는 이런게 바로 뭐야 움찔이지 움찔 맞아요 접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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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에서 마 마에서 0이 됐다가 다시 마가 되는거잖아 그치 접하는거라 접하는거 움찔 아니야 미야 접하는거야 응 자 그러면 우리가 육삼성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그냥 보세요 극대 극소 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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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소 극대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되는거야 움찔 이렇게 되겠지 근데 조금 우리가 좀 잡아봅시다 뭘 잡냐 자 이렇게 여기 지금 값들이 있으니 값들이 이렇게 있으니 값들이 자 마이너스 2,5 그러면 마이너스 2,5 여기 정도 잡읍시다 5,5 그 다음에 2, 아니 얼마야 0,2 0,2 0,2 이니까 얘를 0이라고 잡고 0,2 이 정도로 잡아주자 0,2 0,2 0,2 0,2 0,2 0,2 여기까지 감소 감소 이렇게 하는거지 다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감소잖아 그래 안그래 그러니까 다시 감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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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Fx의 육체함수다 라고 보면 되겠지 대충 계형만 알면 되니까 그치 이렇게 하시고 자 극대값과 극소값의 총합은 11이다라고 했는데 극대값은 5가 2개 있고 2가 하나 있네 그치 얘는 극값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11이 아니고 12다 해서 틀린 값이 되야되지 여기서는 당연히 얘까지 유도했죠 그쵸 플라임이 0이 되는 값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fx이골 0은 1개의 음근과 1개의 양근을 갖는다 라고 했네 그러면 fx이골 0은 x축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음근 하나 양근 하나 정확하게 맞는 선택지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얘는 최대 5개의 근을 갖는다 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뭐 5개까지 가질 수가 있냐 하면 그거 보시면 되겠죠 5개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가 없죠 틀린다 이게 될 수가 있겠네 자 fx이골 5 fx이골 f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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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내용 자체가 약간 고난이도 내용이야.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고 고난이도 내용이야. 그런데 푸는 방식은 여기 이제 방법 1번 너희들이 보고 이렇게 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렇게 안 풀고 선생님은 약간 그냥 직관적으로 좀 바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봅시다. 이게 지금 제목이 뭐냐면 이거야. 3차 함수에서 국선 밖의 점에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그게 뭐 쓰냐. 접선의 개수야.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3차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또는 꼭 굳이 곡선 밖은 아니야.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있고 임의의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결론적으로는 1개 또는 2개 또는 3개야. 그러니까 1, 2개, 3개가 어떻게 이제 되느냐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거는 좀 적어놓으세요. 얘들아. 자 키포인트는 뭐냐면 변곡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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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선을 가지고 우리가 뭐하냐. 절정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변곡점에 변곡점에 접선. 자 볼게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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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변곡점은 얘가 변곡점이 됩니다. 알겠어요. 얘가 변곡점이 되고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은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은 변곡점을 뚫고 지나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는 접선이 어떻게 그려지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변곡점의 접선이야. 알겠니?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주완아 여기를 봐야 되는데 작심을 체크 보고 있냐. 어? 어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함수야? 점대칭 함수야. 그렇지? 그러면 이쪽에서 일어나는 내용이 이쪽에서 그대로 뭐 하겠어? 이런 알겠지?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서 일어나는 게 이쪽 동네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론부터 이제 선생님이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서 자 여기는 3개야. 여기는 3개. 여기는 3개. 이렇게. 여기가 3개라면 어디가 3개가 되겠어? 여기도 뭐가 되겠어? 3개가 되겠지. 이렇게 이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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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가 되겠지. 일단 그냥 3개나 그래. 이해 되겠니? 이 얘기는 이 점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니까? 대칭이 되는 거니까 이쪽 부분에 대한 대칭은 이쪽 부분이 되겠지요. 그쵸? 이쪽. 이쪽에 있는 이무에 만약에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몇 개냐? 라고 물어보면 3개라는 얘기야. 얘가 이렇게 뻗어나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점하고 이렇게 하나 그을 수가 있고 여기하고 이렇게 그을 수가 있어. 3개가 되는 거야. 3차 함수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그거와의 관계에서 볼록한 부분 위로 볼록한 부분에 위쪽 동네 아래로 오목한 부분에 아래쪽 동네에서는 뭐가 된다? 3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잠깐만요.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다. 2차 함수가 얘들아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래로 오목하잖아.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점에서는 접선이 몇 개 그럴 수가 있겠어? 두 개 긁을 수가 있겠지. 어떻게? 이렇게 긁고 이렇게 긁을 수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 점 위에서 이 그래프 점 위에서 그래프 점 위나 그래프 점 위나 아니면 자 여기 위 이 그래프나 이 직선 위에서는 몇 개 긁을 수가 있을까? 하나밖에 못 구워. 접선이 접선이 이거밖에 못 구워. 이거밖에 어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접선을 그을 수가 있겠니? 없겠니? 그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래로 오목하거나 위로 볼록할 때 이쪽이나 이쪽은 두 개 긁을 수가 있는 거야. 어 그 다음에 접하고 접하는 쪽에 대해서 이 라인과 그래프 위는 한 개가 그려지는 거고 이 안쪽과 이 안쪽은 뭐 하는 거야? 안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삼첨수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러한 어 블록함수 우리 블록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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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함수만 사실 쓰는 거긴 하거든? 어쨌든 블록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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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있거든? 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있을 때는 이쪽에는 무조건 두 개가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그치? 두 개가 그려지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얘하고 하나 더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그래서 세 개가 되는 거야 얘하고의 관계에서 두 개가 그려지고 얘하고의 관계에서 한 개가 그려지기 때문에 세 개가 되는 거야 이쪽 아래쪽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두 개가 그려지고 얘하고의 관계에서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면 세 개가 그려지는 거야 일단은 그 정도의 지식을 알고 계시고 어쨌든 3차 함수에서 변곡점의 접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쪽 동네 아래쪽 동네 몇 개다? 세 개라는 얘기지 알겠지? 그 다음에 어디가 두 개냐? 어디가 두 개냐? 여기가 두 개야 자 이 검은색하고 검은색하고 이 파란색 있지 변곡점을 제외하고 변곡점을 제외하고 이렇게 검은색 위에 있으면 두 개야 두 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변곡점을 띄고 이쪽에 이렇게 거기에 만약에 점이 있잖아 점이 있으면 몇 개 이렇게 두 개 그려지는 거야 왜?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이거 자체로 하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선생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어떻게 하나 그려지지 그렇지? 하나 그려지고 또 얘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인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하나 그려지고 얘하고 하나 그려지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변곡점 변곡점 이렇게는 한 개입니다 한 개 접선이 그려질 수 있는 게 한 개 그래서 일단은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 놓으셔야 돼 그러면 이제 4번 문제라든지 521번 같은 문제가 혹시 나오면 조금 손쉽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풀 수 있습니다 자 익힌 문제 4번 1,K인 1,K가 여기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얘들아 1,K Y 이꼴 X 세제곱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지금 물어본 거거든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얘들아 접선의 어떤 개수 자 일단은 접선의 개수 문제가 나오면 니네는 무엇을 먼저 그려야 되냐면 변곡점의 접선을 먼저 그리는 거야 왜? 개로 인해서 뭐가 되니까 구역이 나눠지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변곡점이 뭡니까? 0,0이죠 변곡점이 0,0이겠지 그럼 여기야 그리고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이 바로 뭐냐면 X축이야 얘는 X축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변곡점의 접선이야 변곡점을 뚫고 지나가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어디가 선생님이 세 개라고 그랬어? 본록인 이 부분과 변곡점 이렇게 있으면 이쪽 부분이 몇 개라고 해야 돼?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이 세 개라고 이쪽 부분이 세 개 이쪽 부분이 세 개예요 변곡점 이렇게 있으면 변곡점 이렇게 있으면 블록 위쪽과 변곡점에서 이쪽이 세 개 블록이죠 블록 이렇게 블록 이렇게 블록이죠 변곡점의 접선 이쪽 세 개 그러면 이쪽 라인이 세 개고 지금 이 K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는 지금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 아주 간단해 이 문제 얘가 이제 뭐냐면 K값은 Y값이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얼마야 1이거든 왜 이거니까 함수가 이거니까 즉 여기 위에 점은 바로 뭐가 되냐 1,1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 됐어요? 결론적으로 K값은 답 나왔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다 뭐가 된다? 변곡점이 세 개라 그 뜻이야 접선이 세 개라 그 뜻이야 그러면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이거를 원칙대로 풀려면 여러분 책같이 풀어야 됩니다 자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521번 521번은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얘는 이제 뭐가 결정돼 있냐면 얘가 지금 결정돼 1,A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이라고 보면 되고 3개를 그을 수 있는 A에 뭘 구하라고 했어요 범위를 구하라고 했지 그래 안 그래 A 범위 자 그러면 얘도 우리가 얘도 너네가 딱 보시면 2차가 지금 없죠 2차가 없고 상수항이 없으면 당연히 0,0이 뭐가 되겠어? 변곡점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충분히 너네가 당연히 얘네들은 원점에 대한 뭐니까 기항수이기 때문에 그냥 0,0이 종국점인 건 금방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종국점의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다 구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기울기가 중요해 기울기가 그럼 기울기가 뭐냐면 자 얘는 Y플라임이 뭐니 얘들아 3X제곱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거기 변곡점을 지나는 어떤 접선이 있을까 이 접선이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재미있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런 식의 이게 있겠지 이게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 알겠지 변곡점에서의 접선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가 뭐냐면 당연히 0에서의 뭐가 되겠어 얘들아 도함수값이 되겠지 그러면 이게 도함수값이고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기울기는 바로 뭐 M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마 3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결론적으로 Y는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에서 이 직선의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과 이렇게 이렇게 블록한 부분이 이쪽 그치 이쪽 부분이 몇 개라고 세 개라고 이쪽 부분이 위쪽 부분이 세 개 이쪽 부분이 세 개인데 자 얘가 지금 일로 딱 이렇게 기준이 결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가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이 사이가 이 사이가 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이렇게 변곡점을 제외한 변곡점의 접선과 곡선 이쪽은 몇 개라고 두 개라고 했잖아 그치 두 개라고 했고 그거하고 그거의 사이가 몇 개라고 했어 세 개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 값이 뭐가 되는가 A의 범위가 된다고 보면 돼 그럼 A라는 거는 뭐냐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될 것이고 맞죠 이 기울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얘가 1일 때 여기 이 점은 바로 뭐가 돼야 되겠어 1, 마이너스 3 이라는 점이 되겠지 이해 되겠니 그럼 마이너스 3보다는 뭐가 더 크다 이게 바로 답이야 그냥 선생님께 두 문제를 좀 풀어봤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변형문제도 좀 풀어줄까 했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이 정도까지만 그냥 일단은 조금 이해를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어 뭐 혹시라도 나올 수 있을까 그 선생님이 아까 써준 거는 지은이가 카톡에 올려놨으니까 그림은 조금 잘 좀 익혀놓으세요 자 부등식 부등식 같은 경우는 절대 부등식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방전식 문제 풀이 법이나 부등식 문제 풀이 법이나 크게 뭐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 통해서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자 어 여기 봐봐 자 부등식 얘가 성립한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그냥 K값 놔두고요 K값 놔두고 얘네 넘겨 거리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K가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2X 3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12X 되겠지 그치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이걸 그리는데 X가 0보다 큰 쪽이니까 당연히 얘는 음수니까 뭐 이렇게 그려시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은 이제 뭐 0이 이제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선생님 S2X 0이라고 한번 해볼게 Y축이라고 그러면 이만큼의 그래프가 되겠지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러면 K라는 값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만큼의 그래프보다는 크거나 같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결론적으로 뭐야 극대값 여기 있겠지 극대값 극대값이 만약에 5라고 하면 K는 5보다 뭐 하면 돼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이렇게 또 다 만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맞습니까 음 그냥 이 정도 이게 이런 문제야 별거 없어요 자 마찬가지 4차함수고요 얘가 K잖아 4차함수고 얘가 K잖아 넘어가니까 K는 크거나 같다 그냥 Equal이었던 게 뭘로 바뀐 것 뿐이야 그냥 부등식으로 바뀐 것 뿐이야 그리프 그려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당정신에 얘네만 큰 차이 없어요 마이너스 3X 4제곱 플러스 4X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M자가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쵸 그러면 여기 극대 여기 극대 둘 중에서 큰 거 보다 K가 뭐 하면 되겠어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치 여기 극대를 만약에 우리가 알파라고 하면 K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만족하겠죠 이런 문제예요 자 문제들 느낌을 좀 보고 갑시다 525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선생님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얘는 뭐 그냥 A가 딱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A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극대나 극소가 어떻게 표현될 수밖에 없어 A를 끼고 표현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어 다시 극대나 극소가 A를 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이냐면 얘를 얘를 Fx라고 한번 해보면 자 F'는 뭡니까 4X3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뭐를 집어넣었을 때 인수가 되겠느냐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1로 일단 1집어넣으면 일단 되냐 1집어넣으면 그러면 F'라는 게 뭐냐면 어 4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얘는 1에서 뭐를 갖는 거니 1에서 뭐 어쨌든 얘가 0이 되는 값이 얘가 될 것이고 여기서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렇지 얘가 얘가 0이 되는 얘가 0이 되는 X값을 뭐 해야 돼 구해야 되는데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 이게 4차함수고 4차함수가 이렇게 자 봐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뭐 되거나 또는 이렇게 휴리리 이렇게 된다라고 썼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얘하고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얘하고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값이 뭐가 되겠니 최소값이 되겠지 그렇지 마찬가지 얘가 뭐가 되겠어 최소값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A의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되겠어 이거의 이차함수가 근이 여기서의 근이니까 얘는 움찔이니까 중근을 가지는 거고 얘는 뭐가 되겠어 휠 개념이 되겠지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지금 X equal 1 이고 얘가 X equal 1 이고 여기서 하고 여기서는 얘를 갖다가 GX 라고 범위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렇지 응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최소값을 가져 1에서 지금 최소값을 갖잖아 1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어버리면 F 자 원 한번 해볼까요 뭐가 되니 1 더하기 2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더하기 A 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치 응 그러면 이 식이 잠깐만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다시 봐봐야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잘못 판단했네요 얘를 보면 일단은 X equal 1에서는 극값을 갖겠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양수 A 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양수 A가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니 허근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얘는 무조건 얘가 양수 A라면 그렇지 응 그래서 얘가 허근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죠 허근이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X equal 뭐가 된다니까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F1을 구해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된 거지 그러면 F1의 함수값이 여기 보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인가요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3 이게 바로 F1의 함수값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F1의 함수값이 얘가 어쨌든 가장 작은데 이 그래프가 X축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크거나 같으려면 X축이 어쨌든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는 것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이 그래프가 X축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축이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어 F1의 값이 지금 2인 2값인데 0도 괜찮고 0보다 뭐야 돼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0보다 뭐야 된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됐죠 그러면 얘는 뭐 A 얼마니 3하고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다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얘는 자 이거에 대해서 0,3에서 Fx가 Gx보다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음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여기가 지금 Fx고 얘가 지금 Gx인데 K값이 여기 이렇게 하나 있잖아 그치 K값이 하나 있으니까 뭐 얘가 이렇게 내려가든 얘가 이렇게 넘어오도 상관은 없고 근데 지금 Fx가 뭐니까 Fx가 양수잖아 그렇지 Fx가 양수니까 Fx를 여러분들이 구해보시면 이 친구가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그쵸 넘어가면 5x3제곱 그 다음에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5x제곱 어 플러스 K 빼기 2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얘가 0보다 뭐라는 얘기야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아까부터 문제하고 똑같죠 K만 놔두시고 K만 놔두시고 나머지를 넘겨서 나머지를 넘겨서 그래프를 그리시고 그래프를 그리시고 0에서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까 0에서부터 3까지만 넘어가면 어쨌든 뭐 이런식의 상황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0,3이 뭐 이렇게 갈지 뭐 이렇게 갈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가 만약에 0이고 얘가 만약에 3이라고 하면 K값이 이 값보다 뭐 하면 되는 거야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냥 그치 그리고 0,3의 얘가 지금 열린 구간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3이 갖는 값을 뭐 하면 되겠어 갖거나 높으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어 만약에 이렇게 얘가 0이고 얘가 만약에 3이라면 이때는 0이 이제 가장 갖는 어디야 0,3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갖는 값이 크니까 극대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하면 되는 거고 하시면 되고 어쨌든 0에서 3까지 중에서 뭐 극대가 되든 또는 뭐 양 끝값이 되든지 간에 최대가 가질 수 있는 그 값보다 뭐 하면 되겠어 여기 있는 K값이 뭐 크면 되겠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뭐 같습니다 A가 여기 있으니까 A가 넘어오고 A가 지금 Fx가 Gx보다 큰 건데 얘가 얘보다 큰 거잖아 지금 그치 근데 A가 마이너스 A니까 A가 이로 넘어오면 A가 될 것이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얘는 마이너스 X 네제곱의 이런 식의 식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4차함수고 얘가 이런 식의 상황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되고 A가 얘보다 뭐 하면 되니까 크면 되니까 이거나 둘 중에서 극대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보다는 뭐 하면 되겠어 A가 크면 된다 이렇게 뭐 하시면 끝나겠지 얘는 528번 이거 두가지만 조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528번은 별표 하나 치시고 좀 봅시다 얘는 지금 이 얘기야 여기 봐봐 1번하고 2번하고의 차이가 뭐니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 이거 고1 때 한번 다뤘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나니 차이가 뭐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와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걸 차이가 뭐냐면 1번은 봐봐 만약에 FX가 이렇게 돼있고 GX가 이렇게 돼있어도 얘는 참이야 그러니까는 여기 들어가는 X와 여기 들어가는 X가 똑같아야 되거든 똑같으니까 어쨌든 간에 임의의 어떤 X값 이렇게 X값에서 봤을 때 FX값이 GX보다 뭐 하면 돼? 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돼도 참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1번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뭐 얘가 접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게 이런 것까지는 됐지? 응 근데 이번에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F꺼는 얘꺼를 내가 만약에 택하고 GX꺼는 얘꺼를 내가 만약에 택한다고 하면 FX 것이 GX꺼 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있어? 없겠지? 그렇지? 어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황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 이렇게 돼야 돼 F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보다 G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뭐가 돼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야만이 여기에 있는 어떤 X와 여기에 있는 어떤 X를 그러니까 같은 라인에 있는 거를 고르는 게 아니야 X1, X2잖아 지금 같은 라인에 있는 것도 고를 수 있고 다른 것도 고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 구하더라도 FX가 GX꺼 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러한 상황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은 이런 상황이고 2번은 이러한 상황이 돼야 된다 이걸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자 그냥 1번은 우리가 지금까지 풀던 거하고 똑같이 푸시면 돼요 그냥 1번은 FX하고 GX니까 그러니까 GX에 이렇게 A가 있잖아 그렇지 그니까는 뭐 그냥 얘를 이렇게 넘기셔서 어 그냥 푸시면 돼요 풀던 대로 푸시면 돼요 풀던 대로 푸시면 되는데 그러면 얘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풀어야 돼 FX에 뭐를 구해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지 FX 최소값 알겠니? 최소값을 구하고 여기서는 GX에 뭘 구하는 거야? 최댓값을 구하는 거야 최댓값을 그렇게 구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최댓값은 당연히 여기 A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나겠어? A만으로는 나타나겠지 얘가 지금 이차함수니까 뭐 이렇게 지금 나올 거 아니고 여기가 지금 최대값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최댓값은 얼마냐면 얘를 마이너스 2로 묶어보면 얘는 플러스 뭐가 되니? 플러스 8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반절에 부호 반대 1대가 꼭지점이거든 반절에 부호 반대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을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Y값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를 한번 집어넣어보면 G 마이너스 4를 넣어보면 얼마니? 16에다가 마이너스 32가 되고요 마이너스 4를 넣으면 얼마죠? 얼마냐? 63과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알겠지?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32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점이 되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A 더하기 32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가지는 최소값이라는 거는 식이 지금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지금 다 있잖아 그치? 깔끔하게 다 있으니까 어쨌든 뭐 이러한 상황이 되든 뭐 이런 상황이 되든 극소값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어 그 최소값이 구해지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얘가 넘어가서 A는 이 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구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방식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1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 똑같다고 그냥 알겠지?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각각의 큰 거는 최소값 작은 거는 최대값을 구해서 큰 거에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큰 거에 가장 작은 최소값이 작은 쪽에 가장 큰 최대값보다는 모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크거나 같다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뭐 이렇게 섞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 Fx 것 따로 Gx 것 따로 각각 구하셔서 여기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범위를 이해되겠어? 1번이 왜 그고 2번이 왜 그고 1번이 왜 이렇게 1번은 모든 X에 대해서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맞잖아 모든 X에 대해서 크잖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냥 부등식이 다 이런 거야 그냥 이런 거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생각했으면 간단하잖아 그치 Fx의 그래프 Gx의 그래프 Fx와 Gx로 뭐하면 돼? 크기만 하면 돼 그거나 같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2번은 이게 1번하고 말이 달라 1번은 같은 X값에서만 그냥 비교한다라는 어떤 개념이 숨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같은 X라인에서 Fx와 Gx보다 같거나 크기만 하면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과 이거의 최대값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잘 봐봐 2무의 두 실수 X1과 X2거든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뽑을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Fx의 거에 이거를 뽑고 Gx의 만약에 이거를 뽑아버리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잖아 그치? 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Fx의 최소값이 구하고 Gx의 최대값을 구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최소값이 여기에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섞을 수가 없고 Fx의 최소값을 구하고 Gx의 최대값을 구하고 거기에서만 뭐한다는 얘기야? 판단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하고 52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Fx 그래프는 뭐 1차 함수하고 3차 함수니까 여러분들이 그리는 거는 뭐 에러는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선생님이 잠깐 그려볼까요? 이렇게 X축 Y축하면 1에서 이제 갈라지고 1,1이잖아 어차피 그치? 그러니까는 1,1 여기라고 놓고 보면 되고 얘는 뭐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것이고 얘는 3제곱이니까 이렇게 왔다가 지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런 뭐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쵸? 응 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Fx야 그럼 무슨 말이야? Fx의 그래프가 얘는 지금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가 되겠죠? 조한씨? 응 아니 아니 여기 이런 설명을 하는데 왜 직책만 보고 있지? 자 이상하게 얘가 1차 함수잖아 그래 안 그래 1차 함수에서 이런 뭐 어쨌든 이런 K값 미지수가 나오면 쌤이 뭐하라 그랬니? 반드시 지나는 점을 찾으라 하겠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 1,1이라는 거는 금방 알 수 있겠죠? X에 1 집어넣을 때 Y값이 1이니까 K값과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 그치? 그럼 바로 2점을 지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2점을 2점을 지나서 뭐 이런식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조건을 만족하겠지 Fx의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어디있으니까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되면 얘는 뭐하겠어? 만족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왜? 여기가 Fx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치? 그니까는 얘는 이렇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는 가능하겠지 그래 안 그래 같은 것까지는 되니까 그치? 그럼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치?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되면 마이너스 값은 뭐까지만 가능해 마이너스 1까지만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이 더 작아지는 건 괜찮겠지 그치? 즉 K값이라는 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네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은 뭐냐면 결혼적으로 여기서 얼마나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잖아 이 얘기 그치? 이 안쪽으로 이렇게 벗어나 들어가 버리면 뭐가 하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가능하자라는 말은 그냥 얘가 지금 얘가 FXM 이쪽이 3차 함수잖아 그래 안 그래 3차 함수니까 1에서의 접선에 뭐를 구하면 되겠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지 얘가 지금 어쨌든 어떻게 생기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 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에 뭔가 이렇게 기울기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이 기울기일 때가 여기 1을 딱 접할 때니까 얘기부터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뭐하는 거야 들어가 버린 상황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뭐 얼마야 3X제곱이고 여기다가 1집어 넣어봤자 기울기가 3이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K값은 어디까지는 가능하다 3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5체대값 최소값의 합은 얘가 답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속도가 속도 속도가 속도는 책 혹시 이렇게 찢어서 잘라서 이렇게 쓰시는 분은 없죠 속도가 속도는 조금 오늘 뒤쪽의 변화율 쪽은 조금 선생님 오늘 마무리 안 될 것 같으니까 가져오세요 그쵸 그냥 이거 잘 알지 위치 또는 높이 이거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개념을 가지고 용어들의 의미만 선생님이 알면 된다 그랬어 예를 들어서 원점을 지난다 그 얘기는 위치가 뭐라는 얘기야 0이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뭐 이렇게 수직으로 올렸던 공이 바닥에 떨어진다 그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위치가 0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위치 관련해서는 원점을 지난다 또는 바닥을 지난다 뭐 이럴 때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속도가속도에서 주력문제는 바로 뭐야 방향을 바꿀 때가 되겠지 그치 방향을 바꿀 때 방향을 바꿀 때라는 거는 어차피 이 입장에서 봤을 때 도함수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극대국수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치 그러니까는 그 문제가 가장 뭐한다 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방향을 좌우 직선운동에서는 방향을 바꾼다 라는 표현을 하고 상하운동에서는 얘들아 뭐라고 표현하지 최고 높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되겠지 왜 최고 높이 올라가면 이렇게 수직 상승하던 것이 뭐가 되는 거니까 하강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게 바로 방향을 바꾸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거 방향을 바꾼다 최고 높이 이 두 가지가 가장 사실은 주력으로 나오는 문제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좀 풀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볼까요 557번 x축 1을 움직이는 점피의 위치가 이렇게 생겼다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냥 속도 함수 가속도 함수를 다 구해놓고 시간 걸리는 거 아니니까 하시는 게 좋다 점피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날 때 속도를 구하라 라고 했네 그치 얘는 뭐 마지막으로 원점이다 원점이라는 거는 당연히 얘들아 뭐야 위치 문제잖아 위치 그치 그니까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이런 말이 되겠죠 그쵸 얘가 0이 되는 거는 T로 묶으면 1하고 5하고 있다는 건 알겠지 그치 그러면은 당연히 T이퀄 뭐일 때가 돼서 마지막이니까 5일 때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때 속도니까 속도 함수에다가 5를 집어 넣으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됐어요 자 최대 속력을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위치가 지금 3차 함수라면 속도는 당연히 몇 차 함수야 얘들아 2차 함수야 그치 정의역이지 정의역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고 속력 뭘 구하라 최대값 구하라 뭐 이 말이지 그냥 그냥 그렇게 그렇게 문제 해석만 좀 하시면 뭐 간단하겠죠 그쵸 어 2차 함수 뭐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 구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자 5,5,5,5,5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가 이렇게 있구요 자 PT QT 이렇게 있습니다 PT에 대한 속도 가속도 마찬가지 QT의 속도 가속도 일단 구해 놓으시고 PT의 속도가 같아진다 라고 했으니까 같아진다 했으니까 여기서 무한 V,P,T 그 다음에 Q,P,T 가 같다라고 놓고 거기서 T값이 구해지겠지 그래 안 그래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가 A라고 했으니까 그 순간 P와 Q의 거리를 B라고 했으니까 거리라는 거는 어디서 판단이 되야 됩니까 당연히 위치에서 판단이 되야 되겠지 그치 그니까 파티가 몇 개야 위치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거 내가 어디서 구할 거냐 라는 것만 너희들이 아시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뭐 거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가 만약에 3이라고 만약에 해버리면 당연히 P3 구하고 Q3 구하고 어떻게 하면 돼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게 바로 거리가 되겠지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자 56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1을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위치 X가 이렇게 된다 라고 했고요 점 P의 운동 방향이 원점에서 바뀐다 라고 했네 운동 방향이 원점에서 바뀐다 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속도가 0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 도함수 만들면 그냥 3t제곱 마이너스 10이니까 풀마 2가 되는데 풀마 2가 되는데 뭐 시간은 당연히 마이너스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T값이 뭐해서 2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2일 때 방향을 바꾼다 그 얘기야 그런데 그때의 위치가 어디라는 얘기야 원점이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얘기는 뭐지 여기에다가 T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너의 위치가 뭐가 되라는 얘기지 0이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되는 누구를 구하라 K값이 얼마가 되겠니 그냥 이런 문제입니다 됐어요 자 561번 문제 굉장히 약간 좀 이 당시에 좀 쌈박했던 그런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굳이 얘는 어디 이런 어떤 60도라는 어떤 이런 각도를 줬어 그러니까 얘들아 60도 30도 45도라는 각도를 주잖아 그러면 딱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일단은 피타고라스 아저씨 생각이 딱 떠올라야 된다고 무조건 특수가 알겠지 자 그렇게 되고 자 어쨌든 HT가 이렇다라고 했네요 높이가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에 공의 속도를 구하라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일단은 뭐 플라임을 한번 구해보시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0T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렇지 응 그러면 나는 뭐만 구하면 돼 언제 처음으로 충돌하냐 충돌하는 시간이 얼마냐 지금 그 얘기가 되겠지 그 시간을 구해서 근데 충돌하는 순간이라는 거는 어디서 구해야 돼 위치에서 구해야 돼 속도에서 구해야 돼 각도에서 구해야 돼 생각을 해봐 충돌이라는 건 위치잖아 위치 그렇지 위치에서 그런 것만 너네가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공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하겠어 충돌하겠지 즉 바닥면에 닿기 전에 여기에 먼저 닿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충돌하는 순간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무슨함수니까 위치함수니까 그러면 나는 위치가 지금 얼마냐를 내가 지금 알아야 돼 얼마냐를 알아야 거기에서 뭐를 구하는 거야 T값을 구하겠지 그 구한 T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게임은 끝나는 거고 그럼 T값을 어떻게 구하냐 간단하죠 보세요 얘가 지금 원의 중심이라고 하면 이만큼이 얼마야 이만큼이 0.5잖아 지금 0.5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얘가 0.5면 이렇게 이렇게 생긴 함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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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단 얘기잖아 얘가 지금 0.5잖아 그러면 1대 루트 3대 2인건 알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0.5면 뭐가 돼 1미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공이 지금 위치가 뭐라는 얘기야 1미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높이가 이거야 즉 21-5t제곱이 1미터에 있을 때 시간이 얼마겠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왜 1미터에 있을 때 뭐하는 순간이 되는 거야 충돌하는 순간이 되는 거거든 그때가 그렇죠 왔다 갔다 하시면 T는 뭐가 되겠습니까 풀만 2인건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값은 안 되니까 T값은 뭐가 되겠어 아 여기에서 2초가 되면 굴러 떨어져서 충돌을 하겠구나 지금 그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그때 속력이라는 거는 내가 속력 구해놨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이겠구나 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과서에 있어요 비상 하시는 분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너희들이 풀어보시고 뭐 비슷한 의미니까 5번 문제 봅시다 5번 5번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 이거 변화율 문제는 수요일날 조금 마무리해 줄게요 자 5번이 뭐냐면 여기 봅시다 일반적으로 뭐가 주어지냐 VT함수가 주어진다는 얘기야 그치 VT함수는 무슨 함수 도함수야 도함수 그치 위치함수 도함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그래프야 도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위쪽이 증가하고 얘는 뭐가 되는 거니 감소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치 즉 1초에서 2초 동안 감소하는 게 아니야 증가하는 거야 충분히 다 이해되죠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골라봐라 2초에서 5초 동안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그럼 2초에서 5초 동안 방향이 안 바뀌죠 방향 바뀌려면 어떤 것들이 바뀌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냥 도함수라고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접목을 시켜보시면 근데 생각보다 이런 문제가 속도가 속도에서 잘 나옵니다 내신에서는 알겠지 그렇게 해서 뭐 기형님 찾는 거 참고적으로 얘들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위치까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위치는 넓이가 위치야 생각을 해봐 속도를 속도가 지금 도함수지 도함수를 뭐하면 적분하면 그게 바로 뭐가 돼 위치가 되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처음에 출발했을 때 1초 후에 어디에 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만큼의 넓이만큼을 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0에서 출발했으면 1초가 지났을 때 1미터 여기 위치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원점에 왔을 때가 몇 초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당연히 플러스 넓이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쪽으로 넓이가 얘하고 같아지는 어떤 순간이 있겠지 그러면 그 시간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원점에 도착한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 위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도함수 이용하시면 되고 570번 한 문제만 마무리 하시고 끝날게요 수치성으로 움직이는 P의 시각 T와 그때의 관계다 라고 했고요 얘들 봐봐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잘 보셔야 돼 시각 T와 그때의 위치 X에 관한 함수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함수가 아니야 얘는 지금 도함수가 아니야 원함수에요 원함수 원함수가 지금 이런거 원함수 도함수 아니에요 P는 한방향으로만 움직인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쵸 얘는 지금 원함수기 때문에 얘는 증가 여기서 방향을 바꾸고 얘는 감소 얘는 방향을 바꾸고 다시 증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원함수니까 그래서 얘는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 P가 실제 움직이는 거리를 물어봐라 했으면 A까지는 A시간까지는 지금 얼마만큼 왔어 3만큼 왔지 그래 안 그래 그쵸 그 다음에 B시간까지는 다시 얼마만큼 왔어 0자리로 왔지 0자리로 이건 지금 위치함수니까 그런거야 속도함수라면 넓이가 거리가 되는거지만 얘는 지금 위치함수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A초까지 3미터 이동했구요 A에서 B초까지 다시 마이너스 3이동했는데 실제 움직이는 거리니까 얘도 3만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는 10만큼 움직였다 라고 보면 되겠지 총 얼마나 움직였어 16 움직였다 라고 말하면 되겠지 자 디귿번 점 P의 속도가 점 P의 속도가 자 그럼 속도는 얘들아 우리가 뭘로 봐야 되는거야 접선의 기울기로 봐야 되겠지 그치 자 C초 동안의 평균 속도 그럼 C초 동안의 평균 속도라는건 뭐냐면 0에서부터 C까지의 이러한 기울기가 뭐가 되겠지 평균 속도가 되겠지 그치 점 P에서의 속도 점 P에서의 속도는 바로 뭘 말하는거니 접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순간속도 미분계속 그치 그러면 같아지는 경우는 뭐가 되겠어 뭐 당연히 얘하고 기울기가 같다라는건 이때가 한번 같을것 그치 그 다음에 이때가 한번 뭐하겠지 같겠지 그러면 여기서에 한번하고 여기서에 한번하고 몇번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두번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앞에 뭐 미분계수 내용 충분히 잘 이해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될 수가 있겠네 자 고생했으면 오늘까지 할게요 고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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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십시오